시작합니다. 1번 문제 불러넣기를 39원이여 빼기를 8원이여 넣기를 40원이여 빼기를 7원이여 넣기를 6원이면 2번 문제 불러넣기를 98원이여 빼기를 9원이여 넣기를 2원이여 빼기를 7원이여 넣기를 64원이면 3번 문제 불러넣기를 70원이여 5원이여 빼기를 7원이여 넣기를 97원이여 빼기를 9원이면 4번 문제 불러넣기를 8원이여 90원이여 빼기를 7원이여 넣기를 64원이여 빼기를 8원이면 5번 문제 불러넣기를 31원이여 빼기를 8원이여 빼기를 9원이여 넣기를 65원이면 6번 문제 불러넣기를 80원이여 빼기를 8원이여 넣기를 47원이여 빼기를 7원이여 넣기를 6원이면 7번 문제 불러넣기를 9원이여 20원이여 빼기를 7원이여 넣기를 63원이여 8번 문제 불러넣기를 32원이여 빼기를 8원이여 빼기를 7원이여 넣기를 80원이면 9번 문제 불러넣기를 32원이여 빼기를 8원이여 빼기를 7원이여 넣기를 80원이면 9번 문제 불러넣기를 32원이여 빼기를 8원이여 빼기를 7원이여 넣기를 80원이면 9번 문제 불러넣기를 32원이여 빼기를 8원이여 빼기를 7원이여 빼기를 8원이여 빼기를 8원이여 빼기를 7원이여 넣기를 80원이면 76원이여 빼기를 9원이면 10번 문제 불러놓기를 13원이여 6원이여 빼기를 8원이여 넣기를 80원이여 빼기를 7원이면 수고하셨습니다.